엎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아 저거 에스.. 아 네네 거기 죄송합니다 제발 전공고구리인데 잡으면 잡으면 홀려 파밍 파밍이야 네? 아 내 위치 안다 망했다 빼꼼하게 정면으로 쳐다봤어 뚝배기 뚝배기 아 이 3렙 뚝배기 이 3렙 뚝배기라서 이걸로 딜도 안 박힐던데 권초 어? 어? 꼭 봤나 본데? 뭐야? 잘가 잘가 저거 먹으러 가야됩니다 먹으러 가야됩니다 울릴됩니다 여러분 아 쩔고쩔 어 붕대 아 탁 경기선이 어? 어? 펜이 없고요 아니 튕겼어요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아 아 이거 차 타고 가죠? 이 엠폐물이 거기 없어서 차를 찾아보죠 이 고정스폰에는 3인사선이 있는데 고정스폰에 차 나왔었나요? 고정스폰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노란색 핀 차고에 다시 하 있어요 다시 하고 그러면 오토바이 두 명씩 나눠서 타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토바이 타다가 쓸어요 그러면 여기에 갈게요 노란색 핀 오시면 돼요 근접무기 휘두르셨죠? 차 뒤에서 휘두르면 들어와요 가죠 옆에서 휘둘러도 들어가거든요 그냥 차 안에 타면 좌클릭 눌리지 마세요 근접무기 끼고 뒤에 들어오거든요 이거 방어 아 방어도도 까지네 스크스 저희 쏜거 같은데 30방향 어 우리 쏘는거네요 초소 안에 있어요 팔각정 안에 팔각정 안에 앞에 소음기 소리 보급있다 보급이요? 보급이요? 네 언덕위에 엔다운드 아 설마 아이씨 죽으실거 같은데? 네 언덕쪽으로 갈게요 엔에 보급있어요 일단 에이 아 체크 체크 저기 보급 옆에 차있는거 보니까 사람 있네요 저는 죽을 수 없어요 여기 내릴게요 뒤에 조심 자리 좋거든요 자리 좋거든요 여기 앞에 뛰었다 옆에 한명 있어요 제 바로 앞에 오케이 체크 안사님 뒤에 붙을게요 아 오른쪽 여기 앞에 뛴다 가볼게요 네 피해 기절 오른쪽 안사님 오른쪽 안사님 오른쪽 오른쪽 잡았어요 잡았어요 앞에 또있거든요 앞에 또있거든요 예이 많아요 어 뒤에 버러피는데 그냥 필 필 아 총알이 없네 저 누웠어요 저 지금 피 얼마 없어요 안사님 아니다 한명 한분만 한분만 와주세요 한분만 한분은 앞에 봐주셔야 돼요 애들 아직 살아있는데도 한 두명 정도 있거든요 아니요 팔패에요 한명 제 다운킬 하나 킬 잠깐만 죽으셨네요 하나 더 킬 아 나 왜 졌지 걔하고 싸우면서 킬 킬 킬 킬 어디지? 저기있네요. 나무 뒤에. 호바잉 소리 잘못 틀었나? 나무 뒤에. 아 확인. 나무 뒤에 킬? 차온다. S 방향. 가서 템 좀 먹어볼게요. 거모해 주실 분껍니다. 저기 SW에 지프 하나. 지프.. 지프 한 대 갔어요. 제가 거모해 드릴게요. 이 사방이 적 많아가지고 다 같이 파밍하면 안 되거든요. 저.. 저는 먹을 것만 좀 있으면 돼요. 지프.. 그.. 1평 집에 들어갔어요. SW 방향. 제 시즌에 먹을 거 맞는데. 아.. 저 안산유 있으면.. 잠깐만. 난 이벤톡이가 해. 와.. 이분 왜 이렇게 말해져? 흐흐흫.. 흐흐흫.. 말은 너무 많이 쓰는데? 긴 통제 있다가 조금만 주세요. 나 진짜 메딕이에요. 어.. 오토바이 하나 있네 여기? 통전으로? 아.. 저 에너지 드링크 14개 있거든요? 빨리 와. 저도 드링크 14개 있어요. 아.. 가는 중. 저.. 저.. 한 5개씩만 주시면 돼요. 아.. 구급상자 10개 있는데 없으신 분? 구급상자 8개 있어요? 2분만 드리면 되겠다. 2분만 드리면 되겠다. 아.. 가져가시구요. 드링크 7개 가져가세요. 아.. 가방 터져요. 그.. 그거.. 구급상자는. 궁대 버리고 먹어야지. 됐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요. 가만요. 그러면 3개는? 어때요? 아.. 저 4개 있어갖고. 키트 하나 있고. 아이고. 드링크 14개 있어요. 됐다. 일단 SW방향 1평집 뒤에 그 지프 보이시죠? 네네네네. 그 지프에.. 2명 타고 있던거 1평집 들어갔거든요? 1평집 안에 들어갔어요. 예.. 얘들 나와야 되거든요?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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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왼쪽에 보인다. 나왔어요. 왼쪽. 잠깐 보였어요. 1평집 몇 미터야? 1..2..3.. 300미터. 탔다. 탄다. 탈라고 한다. 탔다. 3명. 3명. 근데 저희 뒤에도 있지 않을까요? 저거 타이어 터뜨려 버려야겠다. 타이어 터뜨렸어요. 쟤들 걸어와야 돼요. 나중에 걸어오면 그때 잡죠. 여기 벌판이라서 쟤들 숨을 데 없어요. 사운드. 어디지? 쟤들 온다. 뛴다. 우리 쪽으로 와요. 그 S..SW 방향. 총 쏘는거는 255 방향에서 쟤들 쏘고 있거든요? 그거 뒤쪽도 봐줄 수 있으면 봐주세요. 그냥 뛰어요. 왼쪽으로. 155 방향에 1명. 210 방향에 1명. 아 확인. 근데 누웠다. 죽어. 한명 더. 한명 더. 뒷쪽에서 뛰어요. 먼저 뛰었어요. 먼저 뛰네. 저기 오른쪽에도 있다. W에. W에 하나. W쪽에 하나. 둘 둘 둘 셋. W요? 네. 한명 더 피. W 확인. 개피? 힐. 맨 오른쪽에 P. 무은의 개병. 개피. B. 기절. 가위대. W에 있거든요. 옆으로 굴렀어. W 확인했어요. 안 보인다. 저 뒤쪽 나보다 빠질게요. 아아. 한명 기절. 아아. 총을 해봤습니다. 뒤에서 쏜 것 같은데. 뒷쪽으로. 왼쪽 돌. 왼쪽 돌. 왼쪽 돌. 왼쪽 돌 뒤에. 개피. 저. 저 파티 다 죽었어요. 더 있을텐데. 저 파티는 다 죽었고. NW 방향에서 제 드릴 쐈거든요. 한명 더. 한명 더. 한명 뛰어가요. 제 방에서 255방이야. W. W. 한대. 아. 누웠어요. 한대 맞췄는데. 저기 사각. 누웠어요. 잠깐만. 아아. 잘못 왔다 이거. 기절 다운. 좀 천천히 싸우죠 저희. 자리 좋으니까. 자리 좋거든요. 잠시만요. N방향이 한명 더 있을텐데. 그 나무 뒤에 있는거. 잡았나. 아 저거 죽은거구나. 아 저기있다. 백곰. 북핫. 식으로. 바랍니다. 나무 뒤에. 300방에. 나무 뒤에. 바랍니다. 저기 보급품 염나무야? 우리쪽? 누웠어요 시체 뒤에 있거든요? 차쪽에 하나 띄운다 한 대 차요? 255 아 왜 이렇게 안 누군? 지프 앞에 나무 한 대 맞췄는데 제가 한 대 나무 뒤에 누워있어요? 자기장 3초 어? 넘어간다 한 명 더 엎드렸거든요? 기절 지프 앞둑에 뛰어봐도 한 명 킬 나무 뒤에 한 명 더 있어요 285도 엎드렸던 애 죽였어요 뒤쪽도 보죠? 저희 이제 뒤쪽에 보급품 떨어졌어요 바로 뒤에 75 방향 언덕 위로 올라오시면 보급품 보일 거예요 저희 이제 뒤쪽도 봐야되요 9명 9명 사운드 위쪽 방향 이스트 이스트 안 잡았다 안 잡았다 아.. W쪽에 나무 뒤에 한 명 있어요 한 명 개 혼자 있고 다운 혼자 있는 뭐 땄어요? W 저쪽은 다 죽였어요 저희 이제 앞쪽 보면 되거든요 저희 조금 올라가야되요 어.. 그.. 보급품 바로 앞에 떨어져고 얘들 억으로 끌릴 거예요 잠깐만 SE 방향 150 방향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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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안 돼요 3명 뛰어 내려와요 아.. 확인 확인 아.. 확인 확인 킬 킬 킬 아.. 딱 피했는데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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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또 와요 3명 또 와요 죽어 S 방향으로 갈 거예요 3방향으로 또 뛴다 다운 킬 킬 킬 킬 다운 저 파티 없고 4명 남았어요 아 이거 한 파티 같은데 승리의 향기가 다른거 저희 한 곳에 숨어있지만 알죠? 저기 30 30 30 31명 30 방향 1명 30 방향 한 300미터 체크 예 체크 와우 쟤들 다른 파티 같은데 돌 뒤에 뛰어와요 2명 2명 뛰어와요 2명 2명 뛰어와요 하나 기절 헤드샵 기절 하나 1명 나무 뒤에 1명 나무 뒤에 1명 나무 뒤에 하나 기절 해놨어요 제가 1명 나무 뒤에 붙었어요 1명 나무 뒤에 붙었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방향 어디에요? 30? 30 30 나무 뒤에 바로 앞에 자기장 1명 아 왼쪽 뭐야 너무 해물 깨워야겠다 아 아파 뒤쪽에 하나 또 있나보다 왼쪽 위험하거든요 왼쪽에서 너무 더블 뒤쪽에서 누가 쏴요 돌 뒤에 돌 뒤에 대가리 땄어요 오케이 2명 2명 남았어요 아 매 쏟는다 사실 돌 뒤에인가 아니요 30 방향 1명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돌 뒤로 갔어요 아 이거 사거리 안된다 2명 엎드렸다 일어나도 돼요 30 방향 왼쪽에도 있어요 330 330 330 잡아주실래요 돌 뒤에 있어요 그 애니 방향 돌 뒤에 1명하고 반대 반대 왼쪽에 반대 아아 큰일날뻔다 이렇게 도발해야지 한 명 기절 두 명 아 다운 두 명 남았어요 330도 330도 아 뭐야 어디야 나한테 사는데 한 명 다운 오케이 나이스 아이스 오 우와 우와 많이 늘었죠 어 진짜 밑감하시네요 이제 아 밑감하시네 아 밑감하시네 아 밑감하시네